영등포구가 영등포구 체육회, 영등포구 육상연맹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서울 걷기 영등포구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챌린지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각자 편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도림천에서 안양천을 거쳐 여의도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안양천 수변생태 순환길에서 3km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또 참가자 중 최다 걸음수 달성과 최고령자, 최연소자 등을 선정해 별도의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 영등포구 체육회 커뮤니티의 인증사진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워크온 앱을 설치 후 영등포구 체육회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워크온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걷기를 진행해야 합니다.